MBC에브리원 생일을 맞은 성렬은 멤버에게 고급 노트북을 선물받았다. 쿨하게 노트북 값을 지불하는 이 멤버는 누구? A. 성규 B. L. 성규는 저 라인이 나올 수가 없어. 성규 상쌌어요. 맞네. 그리고 성균에 이사 갔잖아요. 아 그래요? 제가 성규 집 가서 잤어요. 집에 비밀번호를 제가 까먹어서요. 성균에 집 가서 잤어요. 술 많이 드셨어요? 빨래감을 교체하겠습니다. 왜? 진짜 빨래감 아니에요? 준비 운동! 저는 다시 느끼고 쉽지가 않아. 쉽지가 않네. 어? 으악. 19초. 어 19초. 보미야 발차기 듯이 뻥뻥해. 아 맞다에 발차기 했지 아 진짜 준비 시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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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뭐예요? 야 이거 어떡해 발을 좋아해요 발 따라하는 그게 아니죠 자 이거 슬로우 비디오로 3번 걸어주세요 그만 윤보미 코니훈이 팀 승 아 진심하는 모습이 어른답니다 네 근데 진짜 놀란 것 같은데 예상식 못했네요 진짜 성규가 형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계산을 했어요 성규가 약간 배포가 있습니다 아니예요 애니 훨씬 더 배포 없어요 지난번에 그 팬 저기 뭐야 택시비 것도 있고 5만원도 줬고 내가 봤을 때 성규로 가자 그래요? 근데 성규가 저렇게 노트북 살 정도 아닌데 그럼 성규야 성규로 가 어성성 브라더스의 정답은 에이 성규 아니 성규가 그 정도 그릇이 아닌데 아니야 아니요 가끔 보면 성규 형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정답은 성규야 B 에리입니다 정답 영상 있습니다 정답 영상 있습니다 자 자 아 김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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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비싼 건데 노트북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? 성규 형 영수 형 몇이네 멋있네 어 형 볼 날